에리트레아 고원지대에 있는 열차 터널. 에리트레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공화국으로 공식 명칭은 에리트레아국이다. 동쪽으로 홍해, 서쪽으로 수단, 남쪽으로 에티오피아, 남동쪽으로는 지부티와 국경을 접한다. 1998년부터 2년동안 에티오피아와 국경을 둘러싼 전쟁을 벌인 끝에 유엔의 중재로 에티오피아와의 국경지대에 25km 너비의 임시안전지역을 설치했다. 에리트레아는 라틴어로 홍해를 뜻하는 메어 에리스레움에서 유래했다. 행정구역은 6개 주로 되어 있다. 본래 에티오피아의 영토였으나, 1869년 스웨즈오나의 개통과 함께 이 지역을 둘러싼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 경쟁이 격화하던 중, 에티오피아를 침공한 이탈리아가 점령하여 1890년 공식으로 이탈리아의 식민지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 진영에 참전했던 에티오피아가 연방제를 거쳐 재병합하였으나, 1993년 5월 24일에 에티오피아에서 다시 독립하였다. 1998년에는 에티오피아와 전쟁을 겪었다. 독립 후에는 전체주의적인 독재가 이어지고 있다. 1993년 독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고 있다. 사회주의 계열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한 인민전선은 에리트레아의 유일한 합법정당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에리트레아는 독재국가로 분류되기도 한다. 언론에 대한 통제, 군대에서 행해지는 강제노동, 전체주의적인 감시통제망으로 인해 서방언론과 인권단체들로부터 아프리카의 북한이라 불리기도 한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2014년 에리트레아를 탈출한 난민수는 전체 인구의 6%에서 1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에리트레아는 동아프리카의 아프리카의 뿔에 위치하고 홍해와 접한다. 세계에서 긴 지구대 중 하나인 동아프리카 지구대와 맞닿아 있어 서쪽은 비옥하지만 동쪽에는 사막지대가 분포한다. 건조한 해안선을 벗어나면 어업지대가 나오며 남쪽으로 가면 조금 더 건조하고 추운 고지가 나타난다. 홍해에 남단에 있다. 그리고 아라비아판과 아프리카판과 동아프리카 지구대 사이에 세판 사이에 위치한 아파르 분지가 위치하며 지지락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여겨진다. 가장 높은 곳은 안바 소이라로서 중심부에 있으며 높이는 3018미터이다. 이 부분의 본문은 에리트레아의 행정구역입니다. 에리트레아의 행정구역 수도는 아스마라이다. 에리트레아는 6개 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주 남부주 가시바르카주 안세바주 홍해 북부주 홍해 남부주 티그리냐족이 50% 티그레족이 40% 아파르족이 4% 사호족과 쿠나마족이 각각 3% 정도 거주한다. 1997년 5월 24일차 헌법 제4조 제3항에는 에리트레아의 모든 언어는 평등하다. 라고 진술된다. 사실상 티그리냐어와 아랍어가 공용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영어도 법상 특혜는 없지만 업무어로서 일정하게 기능하고 그 외에도 아파르어가 사용되며 지폐에 사용된 언어는 영어이다. 오리엔트 전교, 이슬람교, 원시 종교, 개신교, 천주교를 믿는다. 이 중에 개신교는 박해의 대상으로 오순절 교회나 복음주의 교회 등 기독교도나 여호와의 증인교도를 감금할 정도로 박해가 심하다. 여호와의 증인 중 남자 3명은 1994년 9월 17일부터 투옥되어 계속 박해당하고 고문받으면서 26년 이상 재판이나 면회도 없이 감금당하다고 있다가 2020년 12월 4일달은 25명이 여호와의 증인들과 함께 석방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24명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감금되어 있다. 기독교 박해 지역의 기독교도나 개신교도 박해 지역의 개신교도를 지원하는 국제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에서도 에리트레아를 기독교 박해 지역으로 분류한다. 이 부분의 본문은 에리트레아 요리입니다. 인제라 전형적인 에리트레아 음식은 닭고기, 양고기 또는 생선을 자주 포함하는 매운 스튜어와 함께 은절하로 구성된다. 전반적으로 에리트레아 음식은 이웃 에티오피아 음식과 매우 비슷하다. 에리트레아 음식은 해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음식보다 더 많은 해산물을 특징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에리트레아 음식은 에티오피아 음식보다 질감이 가벼운 경우가 많다. 그들은 워뜨 도로처럼 덜 익은 버터, 향실료와 더 많은 토마토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에리트레아는 육상이 발달하였는데 남자 만 미터 경기에서 저렌디 타세대가 동메달을 딴 것이 올림픽에서의 최초 메달이다. 사이클링도 인기 있는 스포츠이다. 1993년에 에티오피아에서 독립한 이래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모두 수교한 상태이다. 이 문서에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 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